한 여성이 회사 법인카드로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고소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.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A씨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. 글에 따르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취업한 직장인이라는 A씨는 월급날 월급이 아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면서 운을 뗐는데요. A씨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 월급 전주인 회식날, 다 같이 즐겁게 먹고 마신 뒤 상사인 B차장이 A씨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미안하지만 담배 한갑과 직원들 숙취해소제를 사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. 차장이 요구한 것들을 다 산 A씨는 이후 회식자리가 끝난 뒤 B차장에게 택시 타고 가라는 말과 함께 법인카드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. 그러면서 차장은 현금이 없어주는 거니 계산하고 내일 잘 가져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는데요. 문제는 A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뒤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일어났습니다. A씨는 남자친구에게 회사 법인카드를 자랑했고 남친은 그거 쓰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요. 사회생활을 해본 적 없는 A씨는 카드 써도 제 돈으로 메꾸면 되는 줄 알았다며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. 이에 A씨와 남자친구는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긁었고 그 금액은 꽤 컸다는데요.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A씨에 따르면 B차장은 대표에게 불려가 엄청 혼났고 A씨는 회사 통보가 있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해 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엄연한 횡령 아니냐며 글쓴이를 질타하고 있습니다. 그와 함께 남자친구도 제정신 아닌 것 같다 당장 헤어져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